8월 6일 탭스 기출문제 독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린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 때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방식과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및 풀이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보건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파트 1 빈칸 1번 한국어 원어민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고요. 내 연구에 참가하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가 정답이었습니다. 익스페리멘트가 스터디로 돌려말한 선지였고요. Recruit interested participant 빈출 전화였습니다. 2번 직원들한테 회사가 고객 개인 맞춤 서비스와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게 좀 모순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Placing conflicting demand on them 회사가 그들한테 모순되는 요구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Efficient conflict demand 빈출 전화였고요. 3번 instructions not comprehensive Advisable talk to doctor pharmacist 약의 설명서가 불충분하니까 의사나 약사와 직접 상담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eek professional advice regarding proper use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Dr. pharmacist 이런 구체적인 직업들이 Professional advice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Instructions comprehensive pharmaceutical seek regarding proper 전부 빈출 전화였습니다. 4번 do more than simplified fault 어떤 정치인은 현재 대통령을 단순히 그냥 비판하는 걸 넘어서 명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Viable alternatives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정답이었습니다. More than simplified fault가 viable alternatives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Fault viable alternative 전부 빈출 전화였습니다. 5번 woman facing challenges 직장 내 성차별이 여전하다 aggressive confident 같은 태도도 공격적이다 자신감 있다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Double standard with attitude 태도에 대한 이중 잣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Facing confidence standard attitude 빈출 전화였고요. 6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양 식물이 줄고 있는데 사냥 등으로 인해서 상어의 개체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상어의 먹잇감에 해당되는 초식 동물들이 더 많아져서 이 해양 식물을 더 먹고 있다. 그래서 regeneration 이 해양 식물을 비롯한 생태계가 재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protecting sharks can promote 하고 빈칸이 나오고요. 상어 보호는 빈칸을 촉진할 것이다 라는 지점에 어울리는 내용을 찾아야 했고 ecosystem resilience 기후변화 속에서 생태계 재생을 상어를 보호하는 게 촉진하게 될 것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regeneration 이 resilience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herbivores find new food source 그 상어를 보호하는 게 초식 동물들이 다른 먹이를 찾게 할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상어가 나타나면 얘네가 먹이를 다른 걸로 찾게 돼서 보호된다는 게 아니라 상어가 얘네를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얘네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해양 식물도 더 많이 남아있기에 될 거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generation promote resilient source 빈칸을 전화했습니다. 7번 self-doubt under appreciated benefits imposter syndrome 이라는 가면 증후군이 의외의 어떤 효과가 있다 스스로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다 보니 더 많은 성취를 하게 된다 이런 의외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motivate great length to succeed 더 성공하게끔 더 많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doubt appreciate benefit length 빈칸을 전화했고요. 8번 artworks accessible to common people 프랑스가 이태리 등 다른 나라에서 문화재를 약탈해 온 거는 그 당시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high minded endeavor available to masses 대중에게 이 문화재를 공개하기 위한 고결한 행동이라고 믿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ccessible to common people이 available to masses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accessible, common, available, mass 빈출 전화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어 9번 내 작업물에 불만족했다니 안타깝다.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실제로 실수 몇 가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however, 금방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페이는 원래 계약한 그 액수만큼 그대로 다 달라. 이런 편지글이 나왔고요. 빈칸의 위치는 그 본심을 드러내기 전에 일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granted, 물론 뭐뭐는 맞다라고 인정하는 연결어가 정답이었습니다. granted, 빈출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10번, bio degradable plastic.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각만큼 그렇게 친환경적이진 않다. 특정한 어떤 환경에서만 분해되는데 그런 환경이 한국에는 매우 드물다. 그 다음 빈칸이 나오고 한국에 버려지는 생분해 플라스틱들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위치였기 때문에 hence, 따라서가 정답이었습니다. hence,도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파트 2, 딴소리 11번. recession decrease mortality rate. 불경기가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를 설명하는 질문이 나왔고요. A에는 traffic. 교통량이 줄어들다 보니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B에는 소비가 줄면서 그만큼 고용도 줄어드니까 과로사도 줄어든다. D에는 nursing. 요양원의 인력 수급이 정상화돼서 환자들이 잘 케어 받다 보니까 사망이 줄어든다. 이렇게 불경기가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들을 모두 설명하고 있었는데 C에 뜬금없이 emotional stress shorten life expectancy. 불경기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라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 그러니까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다루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딴소리였습니다. recession rate expectancy. 빈출 단어고요. 12번. Adapt for hunting. D라는 물고기가 사냥에 최적화된 이유를 다루는 지문이 나왔고요. A에는 완전히 검은색이라 해저에서 잘 안 보인다. C에는 beam. 그 입 옆에 특수한 색깔이 나오는 빔으로 시야를 확보한다. D에는 그 이빨이 투명해서 먹잇감들이 못 보고 놓친다. 이렇게 그 사냥에 최적화된 이유를 다루는 내용들이 전부 나왔는데 B에 뜬금없이 species use other senses. 다른 종들도 해저에서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으로 호식자를 회피한다라는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 딴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딴소리 정답이었습니다. Adapted species. Sense.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유형 13번. New topic. Story to share.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모집하는 공고글이 나왔고요. To ask public. To offer stories. TV 프로그램에 대중들의 스토리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가 정답이었습니다. Share. Public. Offer. 빈출 단어였고요. 14번. Glaciers. Retreating dangers. Residents nearby. 기후변화 때문에 히말라야의 산 정상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주위의 거주민들이 위험해진다. 산사태, 홍수 등 다양한 경로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Threat to human community. 그 녹는 빙하는 주변 인간 마을의 위협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Dangerous가 Threats으로 Residents nearby가 Human community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Retreat. Resident. Nearby. Threat. 빈출 단어였습니다. 15번. Engrossed in conspiracy theories. 음모론에 빠진 친구를 손절한 스토리 수필 지문이 나오고요. Obsession ruined relationship. 음모론 집착이 어떻게 그 관계를 해쳤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Engrossed in이 Obsession으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Engrossed theory relationship 빈출 단어였습니다. 16번. 학계에서는 원래 K라는 고대 문명이 바로 옆에 이집트한테 밀렸다고 믿었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K 문명도 번영했었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최종적으로는 K가 이집트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 밀렸다고 믿어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Shift to greater appreciation. 학자들 사이에서 K 문명에 대한 진가를 인식하는 것의 변화가 정답이었습니다. Shift appreciate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코렉트 17번. Surgery discharge lift home. 누나가 수술했는데 토요일에 퇴원하고 집에 태워줘야 돼서 아마 너의 파티를 못 갈 것 같다. 라는 편지 글이 나왔고요. Bring sister home from hospital. 누나 병원에서 집으로 태워줘야 돼서 못 간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Lift home이 bring sister home으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Surgery discharge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18번. 어떤 쥐종이 여왕만 번식하고 나머지 남녀 개체들은 다양한 일을 맡는다. In fighting. 여왕이 죽으면 내부 싸움 후에 다시 새로운 여왕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 각 무리마다 고유한 음성 언어로 소통하는 특징이 있다. Hostile to outsider. 외부에 적대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Don't get along with other colonies. 다른 집단과 잘 안 어울린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Hostile이 don't get along으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19번. 미술 수업을 광고하는 지문이 나왔고요. Novice to expert. 초보자부터 전문가 모두 대상이다. 공간 제한 때문에 10명 인원 제한이 있고 12주간 주 1회 1시간 반씩 진행한다. Supplied with materials. 150불 수업료에 재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No separate charge for supplies. 재료비 추가 비용이 없다가 정답이었습니다. Supplied with materials. No separate charge for supplies. 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Novice, experts. Supply, material. Separate, charge. 모두 빈출 단어였습니다. 20번. 미군 전투기를 2차 대전 후에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은 기존의 공격을 건렸던 이미 강했던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unscathed portions, catastrophic. 어떤 한 과학자는 손상이 안 된 부분이야말로 공격 당했을 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계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undamaged areas, most important for survival. 손상 안 된 부분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unscathed portions가 undamaged areas로, catastrophic이 most important for survival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portion, damage. 빈출 단어였습니다. 21번. 10th consecutive monthly increase. 4월의 집값이 10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근데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건축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노동력 부족 등 집값 상승 요인들은 앞으로도 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price risen 9month prior to April. 4월 이전에 9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10th consecutive monthly가 9month prior to April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prior 빈출 단어죠. 22번. sea 바다의 양이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2030년에는 25%가 줄어들 예정이다. 강물 물줄기로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증발되는 게 더 많아서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에는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바다의 산소 레벨을 낮춰서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influx nutrient rich oxygen level 4. 영양분 많은 물이 산소를 감소시킨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influx nutrient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인퍼 23번. ganged up on. 너와 S의 그 정치 토론에서 내가 끼어들어서 너가 좀 그 다구리 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agree to disagree. 우리는 이 의견 차이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너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ame side with S. 글쓴이는 S와 같은 입장이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ganged up on. 다구리에서 미안하다라는 지점에서. 그럼 총 3명 중에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다구리 그러니까 혼자 입장이었다는 것은 반대로 이 편지를 보낸 글쓴이와 S라는 사람은 같은 팀이었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계속해서 24번. unheralded players. 마라도나가 안 유명한 선수들을 이끌고 아르헨티나 팀을 월드컵 우승시킨 내용이 나왔고요. 아르헨티나는 축구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독자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few star players. 당시 아르헨티나 팀엔 스타 선수가 별로 없었다가 정답이었고요. unheralded가 few star players로 반대말로 돌려만한 선지였죠. 그래서 25번. advertisers. 어떤 기자가 그 방송국의 광고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는데 please executives. 직속 상사가 경영진 눈치를 좀 보라고 했다고 생방송 중에 저격했다가 잘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financial interest. 이 기자가 방송국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해쳤다고 판단됐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advertisers. 광고주를 비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 그럼 상업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경영진이 생각했다는 거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executive interest. 빈출전화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4. 첫 번째 긴 질문에는 호텔 멤버십의 어떤 비용이나 혜택들을 나열하는 광고 질문이 나왔고요. 멤버십 가입비는 250불이거나 4만 리워드 포인트고 7월 31일까지 가입하거나 아니면 8월 31일까지 호텔 하루 풀 가격으로 숙박한다면 스페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리고 멤버십에 포함된 혜택으로는 룸 업그레이드 우선권, 얼리 체크인, 레이차 카우, 그리고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무제한, 그리고 라운지 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26번. not included. 멤버십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구체적으로 코렉트 질문에 special reward points per state. 숙박마다 추가 리워드 포인트 제공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코렉트 유형 질문에는 use reward points for membership. 포인트로 멤버십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긴 질문에는 통신사의 사기 수법에 대응하는 질문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 통신사와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새로운 계약하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해뒀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요금 장난질 당했다. 그래서 이 통화 녹음본을 들려주면서 이 회사한테 따졌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해줬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 보호 위원회 같은 데에 고발한 상태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refuse to rule out legal actions. 법적 대응 옵션도 제외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28번. 메인 유형 질문에는 refuse to keep promise. 약속을 어긴 통신사에 대한 대응이 정답이었고요. 29번. 임퍼 유형 질문에는 not legal action yet. 아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refuse to rule out. 법적 대응을 제외하진 않았다. 라는 지점에서 아 그럼 미래에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아직은 안 취했다는 거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refuse legal.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긴 질문에는 모기에 전체 3,50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사람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왜 사람 피의 취향이 모기들한테 생긴 건지를 알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A종 모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A종 모기는 참고로 아프리카에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정도부터 생겨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진 종이다. 그 연구 전에는 원래 인구 밀도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실상은 오히려 건조한 지역일 경우에는 이 모기들이 인공 물탱크에서 물을 섭취하려고 몰려들었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피 취향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0번 코렉트 유형 문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A종 모기는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3,500종의 모기가 사람 피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지가 나왔는데 전체 3,500종 중에서 일부만 사람 피 취향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31번 어떤 요인이 그 모기의 어떤 사람 피 취향으로 이어졌는가 를 물어보는 고채화 코렉트 질문에는 Water Storage Facility in Dry Climate 건조한 기후의 물 저장 시설이 정답이었습니다. Population Storage Climate 빈출 전화했고요. 다음 네 번째 긴 질문에는 남극 탐사 배 선원들의 질병을 치료한 어떤 의사의 스토리가 나왔고요. 남극 기후에서는 비타민C가 부족해져서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1800년대 후반에 실제 남극 탐험대에서 선원들한테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 배에 타고 있던 담당 의사가 과거에 북극 원주민들한테 들었던 팁을 기억해서 이 선원들한테 생고기만 먹고 불 쏘고 앉아있게 했더니 질병이 치료됐더라. 그래서 무사 귀환한 후에 영웅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2번 메인 문제는 How Treated 어떻게 이 의사가 선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오답들에는 어떻게 예방했는지 원인을 어떻게 밝혔는지 등등 질병이라는 소재의 다른 측면으로 낚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33번 임퍼유형 질문에는 1인 cook 및 치료 전까지 선원들은 모두 익힌 고기를 먹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때부터 생고기를 먹게 했다라는 지점에서 아 그럼 그 전까지는 익힌 고기를 먹었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Treatment 빈출 전화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긴 질문에는 자산 거래세 도입은 불평등을 해결할 거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FTT라는 계획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거래에 moderate, 적당한 액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이다. 40% of total revenue 상위 1% 상류층이 세수 전체의 40%를 내게 될 거고 이렇게 걷어들인 세수는 취약계층 복지에 쓰일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4번 메인유형 질문에는 economical inequality 이 세금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거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35번 코렉트형 질문에는 top 1% less than half of revenue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절반 이하를 낼 거다. 가 정답이었고요. 40% of total revenue가 less than half of revenue로 돌려만한 선택지였죠. 헷갈린 오답으로는 이 자산 거래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높은 세율이 아니라 moderate 세율 자체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revenue 빈출 전화였고요. 자 독해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 때별 필수 문항들을 마치기 위해서 이 점수 때별 공부법을 따라서 내 점수 때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남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전화 그리고 내 점수 때 필요한 문장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 때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험에도 전문항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이 독해청의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탭스 공부 모두들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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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